오늘의 영상 포인트 이런 거야 이렇게 청두소 싸움 비슷한 협동 게임을 한다 야 근데 니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다 진짜 진짜? 지실래? 멱살 한 번 잡혀볼래? 옷이 없어서 멱살이 없어 역을 잡는 거잖아 이건 진짜 멱살이잖아 이날 맨살 멱살을 잡힌 김계정은 그 다음부터 상의를 꼭 챙겨 입는 버릇이 생겼다 그럼 즐겁다 잘 confused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월 интер이크는 히마니아랑 디오로 디오 엑소 디오랑 같은 느낌 그대로 오 뭔가 오 오 Wiki や 보시면은 자 니가 똥댕이 지금 캐릭터가 현실 고증이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. 허허 그렇습니다. 그냥 오 지금 뚱뚱이와 훌쭈기. 굉장히 팬티만 일치하는데요? 좀 가빠가 있네요. Q랑 너는 쉬프트. 오 뭔가 이게 시간 되돌리는 그런 게 있나봐요? W가 점프인 것 같고요 일단. S가 뭐야? 난 내리는 거. E랑 거다. 아 알겠죠 뭐.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? 쭈음. 점프. 호우. 오 야 잠깐만. 에이 올라가면 안 되지. 나 부서지잖아. 하하하하. 들어가. 에이 내려와 빨리. 아 내려오라고. 내려와 빨리. 그 놈의 그 놈의. 웜웜웜. 잠깐만 E 한 번 눌러보자. 컨트롤도 있던데? 아니 아니요. 닫혀주는 거네. 아니야 이건 그냥 미는 거야 이렇게. 에이 물근육이네 그냥 지방덩어리네 지방덩어리. 안 밀리잖아 이게. 탄탄하잖아. 그거 알아 옛날부터. 고양이는 고양이들끼리 이제 그의 룰이 있는데 고양이 사이에서 미남은 얼굴이 크면 미남이래. 나 봐. 내가 더 큰데? 하하하하. 근데 너 지금 삐졌잖아 입술 봐봐. 음. 아니야 그나마 표정이라고 야. 그냥 이거 게임 플레이 해도 될 것 같은데요? 아니 근데. 야 나. 야 나는 보기를 못 들어가. 어? 아. 나오지. 웃겼지. 우와. 으아악. 깜짝이야. 아 이게 충동해가지고 진짜. 에이. 뭐야? 뭐야 뭐야. 어 뭐야 다음은 뭔 거네. 이거 지금. 여길 들어가래. 다이어트 실패한 너가 진짜. 싸우자. 오케이. 아니 너무 쉽잖아. 어 쥐야 나 쥐 따라가야 되나봐. 뭐야? 몰라. 아 화면 고정인데 이거는. 쥐를 밟아야 되나? 쥐를 밟아볼게. 야 니가 밟아도 되겠어? 내가 밟아줄게. 일단 S 눌러. 어 쥐가 쥐가 있어. 오! 오! 안녕하세요. 어 야야야야. 다시 들어가세요. 아 예. 네. 저 먼저. 저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아하하. 풀어봐. 뭘 풀어? 풀고 니쪽으로 넘어가. 나 지금. 넘어가? 푸슝. 야. 털길래. 털실로 털어와. 아아. 난 이렇게 해놓고. 고정시키는 거지. 오오오. 우와. 이거 뭐야 이거. 느낌 있다 느낌 있다. 아이 니가 쫌 풀어갈 것 같더라. 아니. 됐어. 야 저 갑니다요. 야. 아 이게 꼭 떨어져야지 화면 고정이 되는거야? 그렇지. 야 우리 지능 있는데? 벌써 3단계, 이거 다 깨는거 아냐 오늘? 저 쥐는 왜 자꾸 나가. 자, 님이 이쪽으로 오세요. 뭔가 뿐팀이 있어야 돼. 와, 여기다 여기다 그치? 이거 이거?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. 너 거기 올라가. 아, 오오오오오오. 이렇게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. 니도 좀 이쪽으로. 야, 우리. 야, 적성에 맞는 게임 찾았다. 오, 뭐야? 이렇게 했는데 똑같네? 아, 이거 생각나다고 한 거야? 오오오. 잘한다, 잘해. 아니요. 낫깨기 했는데? 그니까. 얘 고추가 없어. 나도. 내 고추. 너는? 나 쫄졌어. 추! 대박. 돌려서 뭐해? 야 이거 멋있는 게임인데? 아니요. 아니요. 올라가세요. 올라가세요. 하나 둘 셋 점. 그렇지. 오 그렇지 그렇지. 저 넘어왔나? 너 에이소 먹어야지. 맞네x2 아 여기서도 누가 도와야 될 거 같아. 아 여기선 너가 날 도와주면 되지. 야 너 이런 거 좀 도와주나? 아 어떡해. 너 들어와 야. 아 힘들게 할래? 아 뭐야 아 돌아갔잖아. 아 나 여기 먼저 올려주셔야지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여기 여기. 그럼. 근데 왜 내가 가야 돼? 내가 좀까지 도와줘. 한 번 좀 도와주세요. 오케이. 그럼 나도 여기서 이거 고정시키고.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. 이거라고?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와야지. 내가 가라고? 어 와야지x2 나 올려줘야지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야. 지능 중능적이네. 거! 끝! 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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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거 봐 예! 야 근데 아까 해! 야! 거기 몇 번째 파냐? 몰라! 뭔가 보기만 해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 맵, 하지만! 숙쥐! 숙쥑숙! 우리 특공대가 모인다면? 안녕하세요! 뭐야? 쟤네들 때문에 헷갈려! 뭐야? 뭐야? 나의 자연상이야? 엥! 엥! 끼잉! 자! 올려주세요! 네!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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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느낌인지 알지? 뭔 느낌인지 알아버렸다 야아앗 2 바꿀 수 있나 컨트롤 오오! 뭐야? 화면도 바꿔? 고정 풀고 그렇지 그렇지 이 상태로 슉! 한 다음에 이렇게 고정 그리고 네가 거기 위로 올라오 그냥 거기 위로 올라가 그렇지 고정 풀고 여기서 또 돌아와야 될 것 같아 이거 헷갈려 진짜 너무 헷갈리는데? 내려가면 안 돼 여기저기 우여기다가 이거 여기다 왜 바까? 여기인데 이제 이렇게 가는거지 오오오 아 내가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null 아니 아니 내 시점에서는 이쪽으로 보여주면 되겠구나 맞지? 맞지 맞지 살짝 왼쪽으로 가apper 이케руп 그 사람 이쪽으로 가바 이쪽으로? 어? 왜 이렇게 쭉 먹자? 이 상태에서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? 내가 이 위로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? 뭔가 전공법이 아닌 느낌이지만 야매로 들어온 것 같은데? 작아졌어! 왜 이렇게 쪼끄매졌어? 넌 왜 이렇게 커졌어? 어 그러게? 날씬인데? 어 이러면 좀 되게 어려운데? 내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? 아 그러네 쪼끄미야 야 그.. 올라가 쪼끄미야 귀엽지? 미니미인데 미니미 여기 여기 자 붙여봐 응 갖고 태워줘 야 어이 어이 기만해 나도 올라가야 되나 봐 태워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리 바꿔 보자 아니 넘어가시라고요 안녕 갑자기 난이도가 급상승했는데?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오오 똑똑하지 이야 넘어가세요 란쟁이 씨 아 내가 먼저 올려줘야겠다 자 야 니 할일이 많다 되게 자 지나가서는 안쟁이지 나 올려야 될 거구나 야 너 이거 못 올라가지? 너가 고정하고 너가 와 여호 저 왔어 저 왔어 와 쉽지 않다 야 근데 니 캐릭터랑 똑같이 생겼다 진짜 진짜 지질래? 멱살 한번 잡혀볼래? 옷이 없어서 멱살이 없어 멱을 잡는 거잖아 이건 진짜 멱살이잖아 개아파 너 또 작다야 그치 이 상태로 내가 널 올려주면 되지 내가 지나가야 된다 그치 그치 내가 여기로 쑥쑥쑥 넘어가고 여기가 니 문이다 야 그리고 땅으로 만들어야 돼 땅으로? 응 그치 올려줘 야 너 이런 게임 소질이 있다 니가 소질이 없는 거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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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를 개장으로 만들어야 된대 됐어 됐어 그렇게 계단 계단 오 뭐야 너 왜 이렇게 조그맣니? 하나 둘 셋 도착 야 너 점프 상당한 애구나 응 좋아 난 일단 도착 너는 이제 내가 널 도와주면 되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친구구나 풀어야지 이게 뭐였지? 손이 없는 친구구나 정말 아 이게 헷갈려 어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 왜 안 가지지 싶었어 아니 좁은 공간에 4명 다 있으니까 헷갈리네 이게 막탄이야? acting 마탄쯤은 안껴도 되잖아 너 똥 싸다가 마지막 한 덩어리 싸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와봐 똥 딱지 말고 나와봐 어 진짜 배 다시 가봐 그리고 똥 또 넣어가라고?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알 거 같아 알 거 같아 끝에 붙어봐 어 여기여기 멈춰 그치 그치 내가 이제 가주는거지 여기로 그리고 내가 널 들어주는 거야 그치 오 오오 그리고 내가 다시 간 다음에 넌 벌써 도착이야 똑같이 똑같이 오오오오 그렇지 이 거지 다시 내 위치로 돌아가는 거지 끝 그래 그래 내가 너를 먼저 올려 줄게 내가 먼저 올려야 되나? 그런 같애 빗대고P dest Dai Bois 센 다음에 오케이x2 하고 내가 이제 도와助 대박이다 와 이거 두뇌 두뇌 너무 힘든 느낌이야 됐어 하나 더 남았어? 챕터가 끝났어 그래 나중에 깨들어 이건 그만 해보자 그래 자 오늘의 바탕권은 김환혜랑 DYO 마지막에 그 우리 진짜로 이거 진짜 뻥한치고 다 깼는데 그 그 녹화 그 디스크 용량이 없다 그래가지고 할튼간에 그렇게 응 엠 יז 아 끄덕끄덕끄덕 grad chests Gra